너무 신기하게 생겼지? 이거 썸네일 그때! 이거 썸네일이야? 하이! 아쿠아 플래닛 옆에 EBS가 있는 거 몰랐어 맹하! 토요일이고 그다음에 추석 연휴인데 집에만 있기 답답해서 아이들 데리고 와봤어요 포토존도 이렇게 예쁘게 꾸며져 있네요 하이부터 찍어줄게요 응 됐어? 아 예쁘다 귀여워 1층에는 후드코트도 이렇게 잘 되어있고요 하이는 위에 가오리랑 상어랑 똑같이 포즈를 하고 있어요 귀여워 하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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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건드리지 말고! 하이! 건드리면 안 되고 눈으로만 보는 거야? 제가 가든 일이거든요 안 먹으면 잘 되는 게 아니라 아니야 아니야 물뱀인가? 이런 게 운동 많으러 간주들 하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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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토존줜 같은 게 돼있네요 하이! 날리지 말고 Здорово 손뺑이가 이거? 솔벨간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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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쿠케야? 하이! 로즈 한벨간팽 아예? 여기 봐. 폐파리가 제일 좋아. 한 번 앉고 싶대. 아기들. 얘네는 안 징그러울까 봐. 얘네는 징그러울까 봐. 목이 이렇게 보면 되게 입체적이야. 아 진짜? 어. 되게 넓은 게 있는 것 같지. 얘 가능한다, 가능한다. 어. 목인 줄 아고. 목인 줄 아는 거야. 여기 되게 귀엽다. 귀엽다. 얘 느꼈어, 얘. 자세히 보면 잘 모르는 줄 알았지. 피씨 하는데도 징그러울까 봐. 그냥 빈 줄 아는 거야. 사과만 보여요. 나 잘 모르는 거 같아. 오. 시유야. 귀여워. 나 저쪽이 오빠가 잘 본 것 같아. 가오리 두 마리 봤어. 가오리 두 개 있어. 이 상어. 이 상어. 우와. 상어, 상어. 가오리. 이 상어. 아이고. 가오리. 상어가 엄청 천천히 움직여요 규모가 그때 올 때보다 좀 작을 것 같아서 아쉬워요 하이 보러 왔다 하이 보러 온 거야? 하민이도 본다 진짜 와 더보기 자리 가서 숨어서 하이 새우 찾고 싶대 새우 찾아봐 처음 사업을 할 것 같은데 도래프키시스? 오 이사했나보다 진짜 하이가 찾던 새우지 하이야 새우 찾았어요 니모랑 꼬리가 같고 꼬리도 어디 간다 자세히 봐봐 여기 눈 있잖아 쟤도 눈 있지? 얘네가 스톰피쉬가 아니고 얘네가 스톰피쉬야 아 걔네가 피쉬라고? 얘네가 스톰피쉬야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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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똑같이 두 마리가 있는데 착각시키면 스톰피쉬 얘네들 방금 하민이도 그랬어 아빠의 김치가 있었어 음~~~ 너무 잘 어울리지 앗! 뱀뱀의 핫도그 뱀뱀의 핫도그 뱀의 핫도그 뱀의 핫도그 뱀은 핫도그 뱀의 핫도그 뱀의 핫도그 뱀의 핫도그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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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이름은 미니스라고 해 방송에 만나서 광고 이름을 봐서 우리 다 준비했어요 예! 마지막으로는 긴 한 막내리라는 거에요 뭐라고 썼어? 이름을 뽐내래. 하이도 쓴 거야? 응. 아이고 잘했네. 이 사람 잘하네. 어? 숨 쉬고 올수라고. 어, 숨 쉬어야 돼. 반찬을 먹어야 돼. 이 사람 잘 먹어야던 라면. 그 다음. 우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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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아. 하마 하나, 코플수만 원. 오우. 우아, 우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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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혈장 수박, 먹지? 아니야, 안 돼. 엄마 올라오면 이겨 안 돼. 엄마 올라오면 이겨서 안 돼. 손으로 만져보신 손을 닦고 이런 핵으로 해볼게요. 저녁에 먹어준 거에요. 엄마, 저 왕이 왔어. 오지마, 큰 애 왔어. 큰 애 왔어. 큰 애 왔어. 아니야, 잘 결정을 하는데 잘 오고 있어. 네가 제일 못했지? 우와, 왕이 두 마리 왔어, 진짜. 엄마, 저 왕이 왔어. 왕이 두 마리 왔어. 오지마, 큰 애 왔어. 큰 애 왔어, 큰 애 왔어. 아니야, 잘 결정을 하는데 잘 오고 있어. 네가 제일 못했지, 스킨. 왕이 두 마리 왔어, 진짜. 왕 온다, 왕 온다. 왜 왔어. 겁쟁이야, 겁쟁이. 막 갈. 야, 왕이 거기 좀 시원하던데? 카이는 완전 잘하는데. 티비 보는 건가? 안 밀려? 안 밀려, 안 밀려. 오지마, 진짜. 맛있어, 진짜. 여기는 좀 밀려? 안 밀려. 안 밀려. 배뷔을 따로 주진 안 한다, 그래. 배뷔이야. 아.. 안녕 안녕하세요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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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새우 맞아 음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왜 이렇게 바로 눈으로 찍어 왔어요. 더위로 가서 먹었을까? 멕LER 사십시오 빨리 도와줍니다. 하천 뭐야? 다 됐어, 넘어갔어. 가지고 씻는거itter 우와, 얘네 뭐야. 못생겼어. 야, 너 이렇게 못생겼어. 어, 상어랑 진짜 비슷한 애 봤어. 아, 이거 상어는? 상어는 아니야. 왜냐면은 여기는 민민이야. 여기는 상어가 아예 없죠? 어, 냄새. 윙윙윙윙한다. 우와. 애기다. 아, 장난감 좀 꺼낸 것 같아. 그리고 얘, 에버랜드에서 돌아다니던 그거. 육지법 같다. 동굴로 웃기는가? 와, 여기가. 아, 이제 그런 것 같아. 와, 하룡이가 대박이다. 바탕이 이제 겁나 있는 것 같은데? 으음. 무서워. 파일리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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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피가. 연기부터 예사 없지가 않아. 필라니아는. 얘 무슨 물품이야, 배이가? 필라니아. 필라니아. 필라니아는 뭐 하는 거 보면 돼. 어? 필라니아 손 넣고 체험해 보자. 필라니아. 필라니아 요거 필라니아이라고. 매기. 아무것도 안보이는데? 왜요? 없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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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치 안보여 바람쥐 원숭이다 그때 우리 봤지? 봤죠 하이야 찍었죠? 미어캣 타임 타임 캣시야? 어머 얘 왜 이렇게 통통해? 자기야 얘 봐 통통해 언니! 언니? 아까 타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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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발이 우리 한쪽만 들어와 왜? 켜야 되겠다 켜줘 티켓도 있어서 사진을 찍을 수 있겠네요 귀엽다 미끄럼틀 타러 가고 있어요 타임! 너무 파워 몰이 파워 와 나이도 고! 여기 있다 여기 무릎께라는 데 이렇게 아고 있지 아 진짜? 타임 가보자 올라갔어 자, 다시 와서 전기분 좀 봤어요. 어디 숨어있다, 이 큰 게? 그러니까 못 봤나? 가만히 있어서 몰랐나? 아, 여기에서 오게 됐다. 진짜 크다. 다른 포즈! 다른 포즈! 아예 그만해. 아예 그만해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